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입니다 잠깐만요 노래 좀 틀고 올게요 저 좋아하는거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컴퓨터는 똑같이 마이크래프트입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늘은 바로 시티를 첫번째 굴즈시티 에피소드 1 갑니다 됐어요 저는 시음으로 해야되요 저는 시음으로 해야되요 그리고 오케이 됐어요 잠깐만요 기다려봐 좀 더 오 이렇게 했어요 좀 더 소리 줄여서 불안한 지금부터 굴즈시티 만들어줘 됐어요 됐어요 이제 만들어보면 됩니라 오래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킬입입니라 됐어요 이제 다시 시작 이제 첫번째 촬영 시작하죠 오늘은 이제 됩니라 그러면 그러면 이거 탕나무 먹먹 세개 세개를 해보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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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어서 만들겠습니다 먼저 마인크래프트에는 집이 필요하죠 여기에서 침대를 만들기 위한 재료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집은 잘 만들겠습니다 네 다 붙지 말고 허리 oct 엠 근데 그 다음에 부터 게임 오우 짠! 하자 오케이 오 오 오 였다 양 양 테스트를 이 집에서 집으로 만들거에요 밥 됐어. 이 다음에 되어가고 있다. 일단 나무를 다 펴고 있어요. 그리고 색 3종은 압박 만들었고 그리고 색 3종은 압박 만들었고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오! 막대기 떨어뜨렸네 오! 막대기 떨어뜨렸네 나이스 그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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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가고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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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제 이제 모레는 한 번 얼마나 켜면 되나? 열게 열게 하나가 지금 오케이 네 이따가 곡괭이 만들어가지고 해도 돼요 오케이 흙 열한 개 또 만들 수 있는 거 있나? 또 바닥까지 갔더라고 조치 약속 칠해 S 오케이 그리고 문 만들어 문 필요하지 그리고 왜 3개가 만들어 아 배치구나 배치구나 일단 버튼을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싶은데 제가 철을 아직 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일단 버튼을 버튼을 쓸게요 이렇게 해서 아 뭐야 뭐야 모레가 하나 더 있었네 됐다 그 다음에 모레 캐로 갈게요 일단 들고 돌 틀어놨고 일단 들고 돌 틀어놨고 콩동구에 뭐 들어 맞아 곡괭이 일단 곡괭이 만들었고요 아 철 줄 아는 아 철 줄 아는 오케이 석기시대 발전고화재 획득 저 3개 있죠 이거 약간 헷갈리네 네 네 죄송해요 할머니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별거 같았어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제가 집에 갑옷을 만들거거든요 집의 갑옷 오케이 딱 열을게 있습니다 어깨 됐어 됐어 그럼 됐 됐 네 자 그러면 오는 프리소드로 끝입니다 네 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네 잠깐만요